2022년도 말에 FTX 사태 터졌을 때 있는 자산을 다 털어넣어서 비트코인 살 수 있나요? 2018년도에 비트코인 300만원 갔을 때 살 수 있나요? 잘 못 살겠죠? 그럼 2021년도 11월에 8천만원 갔을 때 1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팔 수 있나요? 팔 수 있겠어요? 2020년 2018년도 1월에 1년동안 비트코인 20개가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한 2천만원으로 됐었거든요 그때 딱 내려놓고 팔 수 있나요? 우리가 바닷가 고점에 다 팔 수 있으면요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의 돈을 만나 보겠습니다 퓨처머니 과연 내 비트코인 투자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현지 아나운서와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은 업루트 컴퍼니의 이장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3명이 하니까 정신이 없죠? 네 한참 기다렸습니다 양쪽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일단 블록미디어 시청자분들께서 분명히 이장우 대표가 뭐 하시는 분인지 알 것 같기도 하다가 모를 수 있어요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는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업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창업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루트 컴퍼니는 우리가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엄청 크잖아요 가격 변동성이 큰 가운데서 고객 투자자들이 좀 더 쉽고 안전하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적립식 투자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비트세이빙 서비스를 또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굉장히 설명 어렵게 하시네요 비트코인 모아가서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아 예 역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돈으로 9천만 원을 벌써 넘었어요 네 찍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6만 4천 달러 9천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부터 비트코인 1억 갈 거야 라고 했었던 게 정말 사실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도 됩니까? 어떻게 보셨어요? 어 사실 이 크립토 신에서 계속 있으셨던 분들은 1억을 또 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1억을 넘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 엄청나게 큰 저걸로는 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정도예요? 네 요즘은 뭐 물어보면 기본 한 20만불 30만불 유튜브 썸네일 보면 5억 10억도 쉽게 쉽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안 썼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건 간에 이제 우리가 이전 고점을 한국 가격으로 넘었잖아요 직전 고점이 2021년도 11월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국 가격으로 8천만 원 넘은 가격이 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2년 3개월 만에 굉장히 의미 있는 순간에 도달한 것 같긴 합니다 2년 3개월 동안 굉장히 말도 말고 탈도 많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참 돈의 가치가 반대로는 많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좀 들긴 합니다 제가 이게 달러 가치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구매력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구매력이 근데 우리가 이번에 원화 기준으로는 정고점을 넘었는데 달러 기준은 여전히 10%가 남아있거든요 아직 아니죠 네 2021년도에 이제 환율이 한 1100원 정도로 기억을 해요 지금 이제 1300원 넘어가니까요 달러 대비해서도 또 원화 가치가 그만큼 또 하락해 있으니까 원화 가치가 더 빨리 비트코인 정고점을 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이렇게까지 올랐잖아요 급등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ETF 얘기하고 반감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감기 영향이 있어요 있는데 기대 심리가 있죠 공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근데 과거에 보면 반감기가 2020년도에 있었고 2016년도에 있었잖아요 그때는 반감기 지난 이후에 6에서 7개월 뒤에 직전 고점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을 하다가 이전 고점을 넘은 게 반감기 6에서 7개월 뒤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2024년도 같은 경우는 반감기가 두 달이 남아있어요 아직 아니죠 남아있는데 이미 직전 정고점을 넘은 거잖아요 굉장히 급등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과거와 좀 다른 환경은 뭐가 있냐라고 보면 ETF가 승인된 거죠 현물 ETF 승인 그래서 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보는 거고 특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이제 현물 ETF의 인플로 유입량이 많아질수록 실제 현물 수요를 견인하는 효과가 있는 구조다 보니까 사실 그 현물 ETF가 이번 급등, 이번 좀 더 빠르게 정고점을 돌파하게 된 것에 대한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그거 말고는 이제 지금은 특별히 해석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ETF가 11종이 승인이 되고 출시가 되면서 그 유명한 블랙락의 아이비트, 휘델리티의 그레이스케일의 원래 신탁이었던 GBTC 이런 것들의 유입과 유출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물로서의 비트코인의 순매수세를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석인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래프 같은 거로도 훨씬 펀드다 보니까 여실히 드러나고 그러면 지난해까지 우리가 봤던 비트코인 정말 코인거래소에서 봤던 비트코인과 이제 ETF가 승인된 비트코인의 성격 자체가 조금 바뀐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ETF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혁신적인 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접근하기 힘든 자산을 ETF라는 상품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통해서 쉽게 접근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비수기반 펀드니까 금 ETF라고 하면 금 실물들을 확보하기가 되게 힘든데 거래하기가 ETF로 금을 하게 되면 일반인들도 금을 쉽게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금과 같은 가치를 그런데 비트코인은 조금 그런 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개인들은 우리가 거래소라는 곳을 통해서 비트코인은 쉽게 접할 수가 있었거든요 2013년에 바운트콕스 사건도 바운트콕스 거래소부터 시작해서 오피트 거래소 쓰시나요? 네 수죠? 오피트섬 쓰시죠? 일반인들은 이미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 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ETF가 나옴으로 인해서 개인들의 접근성은 사실 ETF가 됐다고 해서 월등히 더 나아졌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미 접근성이 좋아서서 그런데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류가 있었던 거죠 그 부류가 기관자금 이런 자금들이죠 그래서 전체 우리가 글로벌 부를 보면 한 20% 정도가 개인의 부라고 합니다 나머지 40% 또 40%가 기관자금의 부고 연기금 이런 부가 있는데요 그런 이제 기관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창구가 만들어진 게 이번 ETF 승인의 가장 큰 효과이지 않나? 왜냐하면 생각해보면 기업을 하고 있다면 기존에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확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단순히 한국만 보더라도 한국에서도 암호화폐 거래소가 법인들한테는 계정을 발급 안 해주거든요 회사 계좌를 못 만들게 하는 회사 계좌를 못 만들고 우리 은행은 법인 계좌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법인의 계좌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이 비트코인의 자산이 괜찮다라고 설사 판단을 했더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회사 이름으로 일반 회사도 그럴 지언정 어떤 운용사, 자문사들은 더 어려움들이 있었으니까 도와고 싶겠죠 그런 것들이 주식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니까 그 자금들이 신규로 들어오는 것들이 기관 자금의 어떤 유입에 대한 채널이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사실 거래소가 더 편할 수도 있죠 그렇죠 유튜브 댓글만 봐도 사실은 못하면 그냥 거래소 가서 사면 되지 이런 댓글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금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고 일반인들 또 어르신들 또 기존에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비트코인이라는 상승폭이 크다는 자산이 있는 걸 이제서야 또 알게 되신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이런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확실히 좀 창구가 열린 것 같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개인들 약간 그런 분들은 이제 증권시장에서 이제 ETF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서 제 생각에는 신뢰도가 높아진 거죠 신뢰도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어떤 이제 그분들 재테크 수단이든 투자를 할 때 과거에는 멈칫멈칫한 거죠 비트코인 하면 아버지한테 비트코인 얘기해보신 적 있으세요? 근데 저도 입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사봤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뭔가 무서워서 무섭죠 함부로 비트코인을 못 사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저도 만약에 ETF가 한국에서 됐으면 훨씬 그쪽이 쉽게 뭔가 신뢰가 가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인들한테 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애초에 기관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던 다른 자산들로 회사 운영도 잘하고 뭐 투자도 하고 잘 해왔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비트코인 ETF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지 이게 그 기존의 전통 자산하고 비트코인이 어떤 게 좀 다른지 어떤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있는지 생각해요 그게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기존 전통 자산과 어떤 부분이 다르냐라는 관점도 안 했을 것이고요 기존 금융사들이 기존에 이미 뭐 수익을 충분히 내고 있는 자산이 있는데 왜 비트코인까지 더 끄집어 들어와서 어렵게 뭐 승인받아가면서까지 하느냐 이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두 개 좀 다를 것 같은데요 후자 같은 경우는 사실 금융사들의 돈은 금융사는 돈을 맡기는 고객들이잖아요 그 돈을 운영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들, 그들 고객들, 그들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굉장히 원했기 때문이겠죠 그들이 비트코인을 만약에 넣는 운용사에서 이걸 운용을 하게 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넣을 거야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을 늘려줘 이런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금융사들이 이것을 같은 상품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한 거겠죠 돈이,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노고니까 다른 가치들이 여러 가지 있겠으나 그거 모든 걸 다 데껴두고 일단은 돈을 맡기는 고객이 그걸 원한 거예요 니즈가 있어서 왜 원했겠어요? 순서가 좀 바뀐 거군요 사실은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자산 운용사들이 했다기보다는 그들의 고객이 먼저 앞서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들도 비트코인 ETF를 쳐다본 것이다 그럼요 돈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럼 고객들을 왜 원했을까? 똑같아요 돈이 되기 때문에 원했죠 비트코인을 어떤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녹이거나 그 자산을 보다 본인이 안정되게 살 수 있다면 수익률이 어마어마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인 거죠 당연히 고객들은 그것이 돈이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게 고객들을 하면 자산가들이겠죠? 운용사에 요청을 한 거고 운용사는 당연히 이 상품을 본인이 런칭했을 때 고객들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는 자본 유입할 수 있는 명확한 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승리 받은 거죠 그건 우리가 지금 숫자로 명확히 보고 있잖아요 블랙락이 어제 3월 1일만 하더라도 순유입, 순인플로우가 2억 달러예요 2억 달러의 돈이 블랙락으로 들어온 거죠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ETF 런칭하고 50일 정도 지났나요? 두 달 조금 영어 빌로는 좀 못된 거죠 두 달 조금 안 됐죠 두 달 조금 안 됐는데 순유입량, 순인플로우 11개 운용사에 이게 지금 세븐 빌리언 정도 됐거든요 70, 70억 달러 8주, 9주 와... 공도의 돈이 신규로 들어온 거예요 운용사 돈으로 운용사들은 이제 결국 자본의 유입이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런 게 아닐까? 흥행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어디 데이터를 좀 보니까 하루에 현재 기준으로 우리가 채굴되는 하루의 비트코인 수량이 900개가 나오는데 900개요, 맞아요 하루에 11종의 ETF가 매수하는 수준의 전 채굴량이 하루에 하루 채굴량이 아니고 한 2주치의 채굴량을 하루에 매수한다더라 그 데이터가 매일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ETF를 통해서 운용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것인데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올랐다 무섭기도 하네요 올랐다 조정 올까봐 지금 막 선뜩선뜩한데 그 우리 ETF 딱 출시된 때 출시된 좀 전에 보면 ETF가 출시되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유입될까 이런 기사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저희 방송에서 매일 하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데는 올해 안에 100억이 유입될 것 같다 100억 달러 유입될 것 같다 좀 공격적인 데는 뭐 1000억 달러 유입될 것 같다 금액 사례를 보면 엄청 많이 나왔어요 렌즈 넓어요 그게 일단 성적표를 보면 어쨌건간에 한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 70억 달러 정도가 영업일 기준으로 신규 유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GBTC 같은 경우는 이미 그레이스케일이 갖고 있는 물량이 있는 상태로 스타트했기 때문에 전체 운용 총 자산을 보면 제 기억으로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한 430억 달러 정도 내요 ETF 11개 운용사가 운용하는 총 이제 SS 규모는 비트코인 금 ETF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금 ETF는 이미 꽤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10배 이상 크지 않을까 싶은데 10배는 금의 시총이 비트코인 시총 대비해서 10배 이상이 지금 큰 거고요 ETF는? 금 ETF 물량은 상위 3개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게 한 850억 달러 정도 내요 절반 따라오는 거죠 얼마 안 됐는데 그것만큼 따라온 거예요? ETF끼리 비교하면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고 그게 이제 시장의 수요에 확실히 영향을 미쳤고 그게 반감기가 9달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급하게 상승시키는 견인이 됐다 근데 그거는 그 돈은 개인이 ETF로 들어왔다라기보다는 기관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창고가 생겼냐 안 생겼냐 이 차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자금이 들어온 시점을 볼 수 있고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데 기관 자금이 들어왔고 이 기관 자금들은 개인들에 비해서 좀 이 홀딩력이 있죠 개인들이 가격이 빠지면 팔고 오르면 더 사고 이런 단기 거래가 좀 더 많다면 기관 자금들은 아무래도 이제 좀 더 장기적인 거래들이 많죠 포트폴리오에 넣어버리니까 바로 뺄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 ETF 자금이 들어온 그 금액대 금액대 한 5만에서 6만 사이 이 대가 강력한 지지선이 되는 거죠 앞으로도 가격이 상승했다가 하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강력한 지지대가 될 수 있죠 그건 우리가 과거에 그레이스케일 2020년도 2021년도 그때 케이스를 보더라도 그레이스케일이 똑같이 그때는 ETF는 아니었지만 기관 자금들이 그레이스케일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 가격대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 가격대 이하로 크게 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의 가격대가 강력히 지지선이 되는 또 하나의 역할을 또 해주는 것 같아요 ETF가 승인될 때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때 가격이 4만 초중반 여기서 이제 승인되니까 4만 8천 4만 9천 갔다가 약간의 조정세 이후에 바닥을 쌓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거기서 한 15,000불 사이가 지금 바닥의 레인지를 깔아주고 있다 그렇죠 신규 유입된 금액 맞아요 그러니까 대표께서는 생각하시기에는 조정이라는 것이 올 수 있으나 이런 ETF의 바닥이기 때문에 함부로 꺼지기는 어렵다고 보시는 편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그 ETF 유입을 빼고 보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불장 보통 불장과 배어장이 4년에 한 번씩 보통 나타나잖아요 상승할 때 상승했다가 하락을 할 때 한 70에서 80% 정도 하락을 늘 했어요 이 80% 정도 하락된 이 지점이 이전 불장에서의 고점 가격과 늘 비슷한 지점이었어요 밟고 올라가라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 불장에서의 고점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됐다는 지지선이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매몰대가 많다는 얘기죠 상산은 많다 지금으로 따지면 69,000불이 그 가격 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직전 고점이 69,000불이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69,000불도 있고 약간 2차 지지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건 ETF가격 매몰대이지 않을까? 5만 중후반 이렇게 보면은 비슷하죠 조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격이 되죠 지금 가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사실 사면 향후에 불장 갖다가 하락하더라도 큰 손실은 볼 가능성이 좀 낮다 지금 가격 때까지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잘 들으셨어요? 네 지금 약간 솔깃해요 솔깃하고 녹화 끝나고 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저도 이제 방송에서 질문을 하기도 하는 부분이 ETF잖아요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상품이 되어버린 비트코인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미국에서 1월에 승인했고요 6월까지 홍콩에서 승인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상당한 회사들이 신청서를 내놓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블록체인으로 스타트를 대표로 한 게 비트코인이고 거기에 가장 핵심 가치가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팔중앙성이라는 친구인데 그렇죠 자 이 특징을 날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가상자산이라는 말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 아니냐 팔중앙성이 뭔지부터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이게 과연 해치는 거냐 안 해치는 거냐를 바라보려면 그 백서에 명확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퓨어 투 퓨어로 거래를 하는데 퓨어 투 퓨어로 거래를 하는데 퓨어 투 퓨어라고 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3자의 신뢰 없이 중앙의 어떤 기관의 신뢰 없이도 어떤 개인 간의 거래할 수 있는 전자화폐 시스템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제3자에 대한 신뢰 없이 가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구현해 주는 게 첫 번째는 분산 노드거든요 그러니까 장부가 하나의 센트럴라이즈되는데 보관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이제 노드로 분산돼서 보관되어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분산돼서 보관되는 이 장부를 검증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탈중화되느냐 아니면 누군가가 바꾸라 해서 싹 바꾸는 시스템이냐 두 개가 포인트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ETF가 돼서 블랙락에 수많은 비트코인이 유입된다고 해서 우리가 분산 노드 이게 플로드라고 하죠 플로드의 수가 줄어들고 있냐 안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죠 네 오히려 더 사람들의 신뢰가 늘어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진짜 인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개수로 보더라도 늘어나요 그러면 플로드 숫자가 늘어난다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는 장부의 숫자가 더 늘어난다라는 거는 탈중화의 가치에 반하는 건 아니죠 첫 번째 두 번째는 거래 검증의 합인데 이게 특정 중앙의 주체에서 값이 바뀌냐 이 부분인데 이것도 이거는 채굴자들의 역할이거든요 채굴자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냐 채굴 해시레이터가 지금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굴에 참여하고 있는 채굴자들이 더 많아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기기의 성능이 좋아지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얘기는 채굴자 파워들이 더 강해진다는 거고 채굴자들이 더 많이 합류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고 이것도 이제 그 관점에서 보면 탈중앙선 해치인다라고 보기 힘든 거죠 오히려 거꾸로 탈중앙선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기관을 끼고 사는 거니까 제 3자가 개입되는 거지 않아요? 보유를 기관이 어떤 탈중앙선의 가치의 자산을 보유를 하는 거지 이게 비트코인을 보유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가 비트코인 아닌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있어서 다른 가치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더리움은 이더리움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가 이더리움을 많이 보유한 주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장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비트코인은 비트코인을 많이 갖고 있는 주체가 비트코인을 장악할 수 있는 여지의 그런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다 생산과 일종의 운영 주체가 비트코인을 확연히 분리가 돼 있는 시스템이다 맞죠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더리움은 그럴 수도 있다 이게 POW 시스템이냐 POS 시스템이냐 이거의 난이는 가장 큰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사실 증권성 관련해서는 그렇게 저촉되는 코멘트를 한 적은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실제로 증권이 아니라고 한 적도 과거 사례 지금 위원장이 아닌 사람이 말한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대표님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이제 지금 형태로는 거의 투자제에 가까운 식으로 쓰이고 있는데 우리가 B2B 화폐니 뭐니 하지만 앞에서 말씀하신 거를 하고 또 운용을 하실 때 개인적으로 이게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세요? 그 관점은 진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자기 관점들을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었으면 없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요즘과 같은 이제 우리의 글로벌 상황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을 자산은 금이죠 금 그렇죠 만약에 비트코인이 존재하지 않았으면 금의 수요가 더 월등히 많이 증가했을 것 같아요 완전 자산을 같이 뭐 이렇게 딱 가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비트코인은 이 금이 가진 속성을 금이 가진 속성이 상당수를 다 대체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비트코인은 사실 알파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금이 가진 속성에 그게 이제 이런 표현을 제가 어디서 한가 들었는데 되게 공감이 됐어요 우리 현재 금융 시스템이 사실 정상적이에요? 고장난 것 같아요 경기가 안 좋고 힘들면 사실은 주식값이 떨어져야죠 경기가 안 좋으면 주식값이 더 오르죠 더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기대감이 이제 생겨버린 거죠 그리고 경기가 오히려 더 좋으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기대감 때문에 또 떨어져요 주식값이 경기가 좋으면 당연히 기업은 더 활성화돼서 잘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것부터 해서 이게 뭔가 금융 시스템이 정상적이지는 않아요 이 고장나고 있는 금융 시스템에 비트코인은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거든요 시장에서 만약에 정부가 돈을 유동성을 푼다라고 만약에 그런 제스처만 보여도 가장 빠르게 반응하는 자산은 비트코인 자산이에요 그래서 어떤 고장난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에서 비트코인은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하는 주체인 것 같아요 경보기 경보기다 화재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경보기 측은 상당히 많이 비싸진 경보기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의 어떤 가치나 가격에 신경을 써서 그런 비트코인이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정책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비트코인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지금은 지금도 보면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진다거나 금리 인하를 한다거나 돈을 더 많이 푼다거나 이런 다양한 제스처가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한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비트코인은 정말 달러 유동성에 대한 화재 경보기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있네요 그 화재 경보기 많이 갖고 계십니까?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몇 개는 네 그러면 대표님 따로 알려드릴게요 대표님이 추천하는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뭐가 있나요? 제가 아는 건 DCA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어떻게 투자하면 어떤 투자 방법을 투자하면 좋겠냐 이런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바닥에 사서 고점에 팔 수 있으면 팔 수 있어요? 바닥에 살 수 있어요? 2022년도 말에 그게 어디인 줄 알고 살 수 있어요? 2022년도 말에 FTX 사태 터졌을 때 있는 자산을 다 털어넣어서 비트코인 살 수 있나요? 2018년도 비트코인 300만 원 갔을 때 살 수 있나요? 잘 못 사겠죠? 그럼 2021년도 11월 달에 8천만 원 갔을 때 1억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요 팔 수 있나요 그때? 팔 수 있겠어요? 2018년도 1월 달에 1년 동안 비트코인 20배가 올랐어요 그래서 거의 한 2천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그때 딱 내려놓고 팔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과 고점에 다 팔 수 있으면요 DCA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걸 못한다는 전제가 일단 깔려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DCA라고 하는 DCA라고 하면 또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는 표현이고 우리 표현으로는 정액 분할 구매 정액 분할 구매 정립식 투자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분산 분할 투자죠 사실은 이거는 사실 뭐 제가 방법을 기인한 것도 아니고 제가 좋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 워렌 버펫과 같은 이미 금융시장에서 훌륭한 구루들이 이런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다 2중 3중으로 계속 강조를 했던 방법이라서 저는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이런 DCA 정립식 투자에 유독 더 잘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독 왜냐하면 정립식 투자는 조건이 두 가지 조건이 되게 중요해요 하나는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조건 장기적으로 계속 하다가 하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뭐 정립식 투자 정립식 투자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수익 내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요 일단 좋은 자산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자산을 선택해야 되는 거 너무 중요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장기라는 기간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투자를 시작하라고 하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 모으고 해야 돼요 9천만 원 됐잖아요 어떻게 사요 뭐 0.1개 부터 사면 되니까요 0.1개도 큰데요? 0.1개 부터 사면 되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립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나에게 시간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자산의 선택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 우상향하는 자산이 자산이 변동성이 크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내긴 합니다 변동성이 크다면 비트코인에 있어서 너무 잘 어울리는 변동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시계를 넓혀서 보더라도 가장 상승률이 크고 앞으로도 더 기대가 있는 자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 다른 자산이랑 제가 비교한 게 있어요 정립식 투자를 이거를 다른 자산들은 정립식 투자를 했으면 과연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비트코인 이외에도 기간은요? 기간은 그냥 최근 2년 정도 최근 2년 정도? 지금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뭐 대상으로는 금 금과 비교했고 당연한 거 미국 주식이 너무 좋잖아요? S&P500 비교하기 딱 좋잖아요 주가지수 그리고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누가 보더라도 너무 급등한 급등한 이 정도 한번 비교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 1위 시청 1위? 마이크로소프트도 한번 같이 비교해볼게요 지금 시청 1위 2년이요 딱 방송 나오기 전에 2년 정도 수익률을 어제부터 해서 최근 2년 보면 S&P500 S&P500이 만약에 2년 전에 그냥 S&P를 샀어요 그럼 17.1%인데요 그때부터 정립식 투자를 샀어요 현물 ETF를 그냥 갖고 있었으면 17%인데 매일 정립식을 하면 20.9%예요 사실 일시구매보다 낮긴 하나 약한 상승의 효과죠 큰 차이는 없는 그 얘기는 뭐냐면 변동성이 작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거였다 우리 어떤 자산이 만약에 일직선상으로 선형으로 쫙 상장한다 이렇게 하면 정립식 투자를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사고 끝나는 거지 근데 모든 자산은 항상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쌀 때도 사지만 쌀 때도 기계적으로 산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무지성으로 싸도 사고 비싸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계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 보면 이제 많이 그래도 40.7% 올랐죠 근데 정립식 투자를 했을 때는 40% 정도예요 그리고 금 금은 2.6% 올랐어요 정립식 투자를 했으면 7.7%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어마무시하긴 한데 238% 그러니까 이게 3.4배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를 정립식 투자를 했으면 226% 정도 되네요 줄었대요 네 좀 줄었어요 네 비트코인은 2년 전에 딱 샀으면 지금 한 60%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근데 정립식 투자를 샀으면 136%가 나와요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지? 급락했을 때 하락을 하락할 때 하락폭이 컸다는 얘기죠 하락이 컸으니까 하락할 때도 계속 정립식 투자를 구매를 하니까 같은 금액으로도 더 많은 수량이 구매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원래 가격이 돌아온다거나 조금만 상상하더라도 수익률로 이제 더 큰 수익률이 그게 이제 정립식 투자의 장점인 거죠 이더리움은 31% 올랐습니다 2년 전보다 22년 3월보다 현재까지 그냥 현물로는 30% 정도 오른 거고 그런데 이제 정립식 투자를 했으면 97% 수익률입니다 3배인데요 3배 이더리움의 낙폭이 더 컸죠 예 그런 효과입니다 또 하나 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주문지표가 요 데이터 요게 무슨 그래프인 것 같아요? 제가 적어놨네요 비트코인 가격 비트코인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 6만 3천 불 정도 되고요 무서운 유자 그래프네요 네 이거를 그냥 일직선처럼 쫙 꺼보면 언제랑 만나냐면 2021년도 11월달에 만납니다 직전 고점 아까 늘 얘기했던 저때 6만 3천 불이었거든요 저때 고가는 6만 9천 불이었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저때 사요 그러게요 희한하게도 그러니까요 저때도 사셨죠 저는 안 샀습니다 사셨나요? 진짜 뉴스에 그때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어요 제 입으로 뉴스를 했으니까 그 방송사 뉴스에 비트코인 가격이 나온다는 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두 가지 일 때문에인 것 같아요 제가 보면 하나는 내 주변에 고점이 됐기 때문에 수익을 본 사람이 많아요 맞아요 수익을 본 사람들이 나한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본인이 수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미 빠졌기 때문에 본인 수익 경험했기 때문에 수익을 받던 자산을 남들한테 안 좋은 의도로 하는 건 아니지만 얘기를 자신 있게 하게 되죠 일종의 인증을 하고 그 간증을 하는 거죠 어떤 자산 수익 보면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고 두 번째는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됐는데 뉴스나 다양한 미디어들을 봤더니 이 자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를 해보셔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전문가들을 모셔도 올랐을 때는 오른 이유를 설명을 하지 가격 올라서 전문가들 모셨는데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한 전문가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오른 이유가 전문가들이 더 잘 설명하면 잘 설명할수록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더 이 자산에 대해 확증 편향 가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나도 이제 과거 패턴은 바뀌죠 늘 바뀌는데 변하지 않는 거는 이 투기에 대한 심리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이 이유 때문에 개인들은 이제 고점에 투자를 하게 되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여기 화면을 다시 보면 이때 실제로 많이 구매했어요 근데 보통 구매를 하고 나면 이렇게 빠지죠 빠졌어요 이때는 빠졌고 근데 요거를 만약에 이때 구매를 하고요 이때 일시 구매를 했으면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원금에 도달을 한 거거든요 이제야 구조대 만난 건데 2년 3개월 동안 이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원금에 도달한 거예요 상상가기 싫다 진짜 진짜 이거 안 사면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번에 있는 투자금을 다 넣는 거죠 실제로 간수도 커요 근데 만약에 저때부터 그냥 정립식 투자를 하는 거예요 누구 얘기 듣고 좋네 해서 그때부터 내 자산을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저때부터 그냥 정립식 투자를 소위시 계속 분할수금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122%의 중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그렇게 스트레스가 받냐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업을 열심히 하고 본업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그 돈으로 계속 이제 구매를 하는데 특히 이제 저는 정립식 투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창업 창업도 2022년도 1월 달에 했네요 비즈니스도 비슷해요 고점에 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터지겠네 하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하고 나면 늘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죠 어떤 사업도 비슷할 것 같기는 제 느낌에 저희는 사업하고 나서 이제 유저들이 막 들어오는데 다 고점부터 시작한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때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막 중간에 루나 터지고 막 5월 달에 그리고 그해 이제 10월 달에 FTX 터지고 하고 이제 진짜 바닥을 막 뚫고 있을 때도 그냥 설정해 놓은 금액 기계적으로 계속 구매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저희 뭐 유저들이나 이용자들 반응을 보면 나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금액으로 3배씩 2배씩 사는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렇네요 가격이 떨어졌은 금액이어도 많이 살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소액으로 소액으로 소액이라도 사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이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근데 우리가 야 진짜 그 자산 공부하고 싶으면 조금이라도 단 거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사야 알죠 사야 공부를 해요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자산에 사실은 관심이 생겨서 공부를 하다 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이 매력에 빠지긴 합니다 이 자산의 특징이 가진 그러면 자산을 보유하는 힘도 커져요 그러고 나서 하락을 맞이해서 같은 금액을 구매할 때 구매 수량이 많아지면 오히려 더 행복해하는 그것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아까 시간의 힘만 있으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의 힘만 있으면 이렇게 원금에 도달했는데 가격이 수익률이 두 배가 나 있는 거잖아요 2년이란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좀만 버틸 수 있고 인내력을 갖고 가치에 대한 신뢰로 그냥 가면 맞아요 수익률 자체는 화끈하네요 이거는 이제 가장 긴 시간대예요 이제 진짜 죄송해요 재수가 없어서 진짜 상투에 산 케이스인 거거든요 대부분은 이제 고전에 사기도 하고요 무릎에서 사기도 하고 허리에서 사기도 하니까 그러면 더 단기간에 수익을 경험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이 케이스는 가장 안 좋은 케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